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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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푸드 F150 3.5L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7만 1,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영상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본내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문코 보이지 않고요 다음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적재 공간 확인할게요 네 적재 공간 굉장히 깔끔합니다 넓게 마련되어 있네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동일하게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다음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코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만 1,407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핸들 뒤쪽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고요 음성인식 핸즈 프리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컨디션도 좋고요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이 있고 전동 페달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위쪽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피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AV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도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오토 스탑 버튼 있고 이 차량 파트타임 4륜 모델입니다 아래쪽에는 에어컨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ER로 이동할게요 ER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요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음은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음은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 엔진 룸 미션 쪽 볼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를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경험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이어 편마음은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음은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다름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포드 F150 3.5L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